안녕하세요 빅키팬의 여러분 현우, 인소희, 홍빈입니다. 마녀의 사랑이 해외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마녀의 사랑이 빅키에서 시청을 1위를 하면 영어로 저희 드라마 한 장면을 연기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. 얘가요. 그래서 빅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저희 드라마 마녀의 사랑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의 시청률 공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이모. 왜요?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뭔데요? 이게 뭐야? 마른 중인가? 아 이리 줘요! 아 이게 뭔데? 알 필요 없다고요!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내놔요!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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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내바라 내바라 내바라!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아 실례했습니다. 다음에 오죠. 아 아 네. 네. 제가 물어볼까요? 네.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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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스키? 다시 보내요! 네! 뭐죠? 뭐죠? 아니요!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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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뭐죠? 뭐죠?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. 네.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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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못ova! 안해놨. 너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. 아니, 아니, 나는 드리노스는 뭔가요.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. 여러분, 저희의 영어 연기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요. 저의 영화 연기를 좋게 보셨다면 또 재밌게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드라마 마녀의 사랑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마녀의 사랑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비키에서 꼭 확인하세요 오직 비키에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키에서 만나요